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뽀로로 짜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먹방은 뽀로로 짜장입니다. 이제 지금 물을 붓겠습니다. 우선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뜯어지네요. 아빠가 지금 도와주고 있네요. 이제 우선은 이렇게 뽀로로 짜장이 있는데 지금 물을 담아올게요. 또 아빠가 도와주도록 할게요. 저 화날터면 화상 입을 뻔했네요. 저 화날터면 화상 입을 뻔했네요. 아 조금 나갔다 근데. 오빠. 하하. 하하. 이제 뽀로로 짜장면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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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조금만. 4분 동안 시키고. 어. 이 뽀로로 짜장면. 짜장면. 짜장스프만 넣으면 돼요. 이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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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물로 여기를 씻을겁니다. 너무 따가워요 자 이제 는 제가 아직 안 익은 것 같아요 저 뒤에 인형 중에 서연이가 이름 알고 있는 인형들이 있어요? 네 소개 좀 해줘 보세요 피카츄 그리고 파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 뒤에 있는 캐릭터는 파워포이 그리고 근데 이거는 많이 안보는 캐릭터라서 제가 이름을 까먹을 수도 있는데 얘는 똥이 같죠? 똥이 으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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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으뜸이 그리고요 음 이거는 케이프예요 케이프 아무튼 이제 수프를 넣기로 스프는 조금 이따가 넣을게요 제가 지금 누려고 했는데 신호가 없어 시작 제가 아까 전에 중근중근 했고 이번에는 뽀로로 짜장스프를 조금 이따가 넣을건데 지금은 뽀로로 짜장 언제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네 아직 처음 먹어보는 건데 맛이 기대가 돼요? 네 맛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만드는 방법은 알고서 만드는 거예요? 네 물 붓고 몇 분 있다가 물을 버리는 거예요? 어 4분 뒤에 4분 뒤에 4분 뒤에요? 네 여기로 젓가락으로 여기 구멍을 세개 뚫어가지고 부는 거예요 물 어디에 구멍을 뚫어요? 여기요 뽀로로랑 크롱이랑 패티 있는데 젓가락으로 뚫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만드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햄스터도 소개 좀 해줘보세요 네 저희가 지금 햄스터가 안 나와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진짜 햄스터가 있습니다 여기요기요기요 여기요 하얀 거 보이시죠? 거기고 다른데도 있을 텐데 여기에 막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촬영 먼저 하겠습니다 자 다 됐나 한번 열어볼까요? 아직은 다 안됐어요 왜냐면은 지금이 한 3분 정도 돼가지고 지금 4분은 조금 이따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제대로 왔는지 잘 몰라가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시간 좀 보일게요 제가 어떻게 시간만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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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지금 다 된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 이제 물을 버려도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버려야되는데 지금 저거라고 뚫어야 어 무서워 어떻게 도와주세요 됐어요 이제 물을 버려야되는데 아빠 이것 좀 아빠가 도와주세요 네 아빠가 이거 줄게 아빠가 아빠가 이거 줄게 아빠가 아빠가 도와주세요 네 아빠가 물을 먼저 버리고 또 다음에 해볼게 안되네 자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앗 뜨거 앗 뜨거 아빠가 떨어진 장면이 지우세요 응 진짜 지은 것 같죠? 좀 크게 얘기해봐요 잘 안들려요 잘 안들려요 잠깐 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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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흘리진 않았어요 슉 슉 슉 여기 땅바닥에 면 흘림을 주워 먹은 거 아니에요 알겠죠? 슉 흘리진 으응 쭈 맛잇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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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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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うちょっと待って。 もうちょっと聞いてると一緒に。 슉 슉 슉 슉 어? 네 슉 제가 지금 비비고 있습니다 슉 여기 까지 정렬 멀쏘 물주기 네 언제까지 비비실 건가요? 밑에가 다 했네요 밑에가 다 했네요 그러면 이제 물 한 모금 넣고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좀 말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짜장 짜장 맛이 어떤가요? 엄청 맛있어요 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먹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짜장라면 중에 맛이 제일 순위를 매기라면 몇 순위 정도 될 것 같나요? 천수미는 100배나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요? 왜요? 맛있나 없나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보고 맛있게 사먹고 오라지 서연아 네 그냥 먹기만 하면 어떡해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정말 조금 짠데 정말 맛있어요 뭔가 면 안에서 톡톡 터져요 뭔가 근데 내가 혀가 아파요 음 아 아아 면은 어떤가요? 면은 맛있나요? 면은 맛있는데 면은 상큼하고 톡톡 터져요 어떻게 라면이 톡톡 터지나요? 면은 물 넣어있어요 하나 더 갚아 최종적으로 맛을 평가한다면 전체적으로 맛있나 맛없나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다 맛있는데 약간 짜장을 먹으면서 물을 먹으면 조금 맛이 이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짜장을 다 먹고 짜장을 다 먹고 물을 먹으면 좀 물이 시원해지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저볼까요? 아니면 더 할까요? 조금 이따가 당장 소송도 할거니까 조금 이따 봐요 영상은 잘해야지 빠이 편하게... 일단 음료는